이프 유 다이 파이브 타임 유 헤브 영 아이큐 여기서 다섯번 죽는다면 니 아이큐는 빵이라고 진짜 맵 맵 꼬라지 마라 열쇠 먹어볼까? 트롤 같아요 느낌이 아아 봐봐 위에 대포있는거 맞죠? 트롤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봐봐요 이거 잘보면은 여기가 반벽이야 이거 온오프를 쳐도 되지 않을까? 반벽이야 이거 어 봐봐 이렇게 돼있어요 뭐야 근데 위에 왜 저렇게 돼있냐 댓글 끄는게 좋다고? clicked 열쇠를 먹으시오? 저오 점보보섭도 먹으면 안될 것 같고요 빠지고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 일단 한번 진짜? 일단 먹었다?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리워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열쇠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아까 왼쪽 상단에 열쇠문으로 들어왔을 때 횡안 공간이 있었어 그래가 열쇠문이 아닐 거야 해결을 겁니다 아니라고? 아니라고 진짜? 어? 어? 390분의 6이 왜 익스에 나와요? 돈 트러스트 이어 이식스 온 도 도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그걸 뭐야? 이거 트롤맵인거 같습니다 진짜 이거를 다섯번 죽으면 IQ0이라고 나 다섯번 겁낑만이 죽 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IQ0으로 만드는거야 지금 제작자 이 자식이 처음에 웃긴 맵인 줄 알았다 그래서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여기구만 예 여기에요 길이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야 야 진짜 I created this and I hate it 지도 싫어하면서? 아 미션 3구 추가 감사합니다 아니 지도 싫어하면서 왜 만드는 거야 저 보세요 저거 아 상금 추가 감사합니다 다들 땡감바를 원하는구만 뭐야 하 진짜 미치겠네 찍으라고 여기서? 레드 레드 파이프인데 믿는다 와 믿는게 정답이었어 그래요 너 딱 대라 이제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신기술이다 신기술이다 나 이거 모르 완전 신기술이야 완전 신기술이야 세상에 이런 맵이 있다니 이 맵은 저 높이 있는 킹글록을 잡아야 하는 맵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 완전 진짜 다른 사람이 이런 맵을 만들어 준 적도 없거든요 어? 왜 됐지? 와우 와우 호호 이거 뭐야 이거 머리가 천장에 있어야 잡힌다고요? 아 그래요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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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그럴 듯? 히든 블럭 똥맵이란 소리입니다 involvement 갓맵이란 소리입니다 어우 그럴 수가 고 이해로 쉬운 곳에 의외로 class 어이 뭐야 아잉 아잠깐만 버섯 버섯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 그러네요 선인장에 다 모있네요 그러면 아 이것도 아 선인장에 뭐가 있다는 뜻이네요 완전 찍기가 아니라 선인장에 뭐가 있다는 뜻이였 아 잠깐만 이거 빨리 갔어야 됐나 아 빨리 갔어야 됐다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 예 방금도 선인장이 썼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여기도 와 죽을 뻔 오우 선인장 뿐만이 아니라 뭔가 배경 이상한 곳에도 있어요 요거 불꽃? 왜지? 안녕하세요 열쇠? 만약에 안하고 들어왔다면 난 죽었나? 스프링? 스프링까지 있네 아 잠깐만 디스폰 됐는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런 과연? 일단 요거 필요하고 보너스? 겁내 많이 주네 이것도 필요하고요 야 다 필요했네 결과적으로 간맵인데? 객관적으로 간맵인 것 같은데요 와 맵 제목 뭐야? 라이프 오브 사커 플레이어? 라이프 오브 사커 플레이어요? 오워 축구맵? 축구맵? 피콜이 보니 오천 치즈 감사합니다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신두용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여기 신두용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허헤헤 씹 아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제가 볼때는 저거를 세이브? 뭐야 이거 슛 야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수비벽이 너무 두터운데? 슛 슛 슛 한 대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제2몰토리 천치 Happy 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